꿀잠을 타라 꿀잠 괴물이다 꿀잠 괴물? 주로선 거에다 나타나서 유권자들을 꿀잠에 빠지게 하는 질 나쁜 괴물이야 설령은 그만하고 도와줘 저 공격을 받게 되면 엄청난 피로감이 몰려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가서 죽은 듯이 잠만 자게 돼 정말 무서운 괴물이야 그렇지만 주사님 평소에도 그러시잖아요 주말에 뭐 하셨어요? 그냥 잤어요 퇴근하고 뭐 하세요? 그냥 자요 에? 인주주의를 해치는 괴물 담아두지 않겠다 말을 돌리는군 나와라 민주주의의 꽃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퇴근 민주주의 촉 민주주의 잽 마지막 민주주의의 독실살기 민주주의 스윙 무슨 일이 오늘도 강원도를 지켰다 그가 한글자막 by 한효정